여러분 제가 느꼈지만 오토바이는 스펙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돈을 주고 벌 샀을 때 오토바이가 밀립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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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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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움직임과 엔진이 굉장히 무겁게 도는게 아니고 가볍게 도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뒷브레이크 뒷브레이크는 조금 밀리네 앞브레이크는 튜닝이 있는 만큼 어후 잘듭니다 앞브레이크 잘들어요 근데 어후 지금 보니까 튜닝이 아까전에 보니 디스크로터 대구경 브렘보 때 디스크로터하고 브렘보의 바포트 바피스톤 셀리퍼를 듀얼 더블 디스크와 더블 브레이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 자체가 더블 디스크로 장착되어 나오는 기종이긴 한데 제가 봤을때 지금 마스터 압력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지난번에 T60 스포츠 때도 못했었는데 이게 순정 마스터 용량이 용량 대비해서 용량이 큰 셀리퍼를 장착을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압력이 조금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브레이크는 적당히 잘 듭니다 잘 드는데 마스터 킬린더 압력이 뭔가 조금 스펀지 같은 느낌 근데 또 확인을 해보면 메시로스도 돼있어요 그러면 뭐다? 마스터가 문제다 이게 굉장히 낫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스포츠 특성상 같은 메기량 매뉴얼보다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했잖아요 붉기도 크고 이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근데 적당한 적재공간 그리고 승차감 특히나 노면을 쥐고 가는 느낌이 엑소엑스 같은 그런 류의 스쿠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점이 좀 있어요 바퀴가 노면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저속에서 다루는걸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고 더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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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좋아좋아좋아 아유 좋다 이게 중심이 낮아서 와리가리 동전하고 근데 다만 직접 스크린이 직접 스크린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 사람 없이 방풍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막바람을 그냥 쉘이 맞고 있어요 그냥 매뉴얼 바이크랑 같은 것 같아요 막바람은 일반 매뉴얼 바이크 네이퀴드 바이크랑 비슷한 것 같다 슬로틀 오프를 해도 바이크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진 않아요 네 뭐 세팅을 그렇게 해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자꾸 있죠 감속을 해야 감속을 한다고 슬로틀 오프하고 브레이크가 잡히더라도 엔진에서부터 밉니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하하하하 수치 유국은 수치에 비하면은 수치상 스펙이 조금 모다르시언금 마산타보면은 아이고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어 수치 유국에 비해서는 좀 진약한 수치입니다 못 알아요 어? 아니 기한스 수프터라는데 스펙이 고작 이거밖에 안하냐 네 아니야 수치는 잊을 수 있는 이런 어 운동성을 보여준다 포루씨가 그렇죠 메이크에서 공표한 발표했는 어 스펙보다 실제로 제로백이라는거 이런걸 대보면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온다고 키백스에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어 여러분 제가 느꼈지만 오토바이는 스펙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돈을 주고 돈을 샀을 때 조금이라도 스펙 숫자가 더 높은걸 선택하실거에요 맞아요 스펙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감성이잖아 오토바이를 감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라는거죠 감성적인 부분은 돈 몇푼 가지고 스펙이 더 뛰어나냐 어떠냐 봐봐봐봐 오토바이가 밀립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봐봐봐봐봐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됩니다 저희 노면이 ABS가 있지만은 노면 상태가 안좋거나 타이어 상태가 안좋은 날은 그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행하실때 진짜 주의해야 돼 이거 티맥스 감성할때 급감속할때는 그냥 앞으로 쳐밀고 나간다 근데 여유를 두고 드무스하게 감성하는 경우에는 그게 덜하기 때문에 타고다닐 만은 하다 테닉 브레이크 급감속하면은 짤없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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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